자, 이럴 경우는 민주당 오늘 오후에 20개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중에 비명계 현역 의원과 친명계 후보들이 맞붙는 곳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서울 강북의리입니다. 박용진 의원, 비명계죠.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이승훈 변호사가 경선을 벌입니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현역인 비명의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또 경선을 벌이고 성남중원에서는 친문의 윤형찬 의원과 이수진 비례의원이 또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경기 남양주 의뢰에서는 비명의 김항정 의원과 김병주 의원,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셋이서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 경선 결과가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현역 의원 하위 평가 10% 통보를 받았다 이런 의원들이 많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봐야죠. 오늘 밤 10시쯤 발표를 한다고 예고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한 30%, 30% 정도 감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현역 의원이, 도전을 받는 현역 의원이 한 6대 4 정도 이기게 되면 6, 7에 42 해서 42 대 40 정도 되고 그러니까 59 대 39 정도 되면 간신히 신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좀 많이 다져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반면에 도전하는 친명계 도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친명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당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세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전자의 승리로 나타날 것이고 아무래도 박용진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가 많은 유권자나 국민들이 생각해서 의아한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경선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메시지도 상당히 좀 달리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위 10% 통보받았다고 밝힌, 스스로 밝힌 의원들인 셋이거든요. 박용진, 유명찬, 김한정 의원입니다. 생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3인 경선이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3인 경선이 오히려 신인 가산점도 있고 양잡은 모를까 지금 양위원님 잘 분석해 주셨는데 이게 3인 경선이면 더 사실은 수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본인의 개인기라든가 인지도는 출중하지만 워낙 감점도 많이 받은 데는 실제로 지금 이승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신인 가산점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네 곳 중에서 전부 우리 예측대로 만일 보는 사람이 예측했던 대로 친명계 인사들이 살아 돌아온다 할 경우에는 이번 정말 공천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부인하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항변하더라도 결국 친명행제, 비명행사라는 말이 결국에 맞았구나라는 걸 입증하는 사례가 될 테고 여기서 만일 그래도 2대2라든가 최소한 1명이라도 살아 돌아오면 그나마 시스템 공천이었고 비록 많은 감산 페널티가 부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그래도 수성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 맞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구조는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결과가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은평을 경선도 주목이 됩니다. 김수진 변호사님, 친명 자객 공천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평을의 지금 비명계인 강병원 의원이 현역인데 친명계 원회 조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현재 강원도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당내에서 있었는데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논란이 좀 더 극복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 강병원 의원의 경우는 그렇게 비명반명이다 이런 이미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친명적으로 민주당 무게추가 더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관전 포인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전문위원님, 국민의힘도 이제 4차 경선 지역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인데 사실은 가장 주목받는 곳이 바로 서울 중성동을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 이해윤 전 의원, 이형 전 중기부 장관, 이 3파전, 거물급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어렸습니다. 어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참 이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험지 출마를 하는 상징성이 있고 자기 지역을 버리고 왔다는 그다음에 이형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상징 첫 내각에 강요라는 그런 또 말하자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있고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선을 했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자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부딪히고 있는 치열한 경선인데 제가 주목하는 건 여기서 누가 되더라도 나머지 두 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가 더 주목이 돼요. 다 명망가들이고 당에서는 자산들인데 이분들은 그럼 다시 어느 지역을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소진시킬 것이냐 저는 오히려 당의 전략적 판단, 공간위에 이 부분이 저는 더 궁금해져요. 그래서 사실 이 세 분은 굉장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어디에 배치해도 다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되지 않는 두 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전략 자산으로 당이 고민할 건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성준 의원이 좀 어부지리를 거둘 수도 있겠다, 본선에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박성준 의원이 어느 정도 얻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다만 이제 설훈 의원이 얻게 될 표는 절대 다수는 국민의힘에서 온 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온 표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박성준 의원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된 건 사실이겠고 박성준 의원도 원래 있던 지역구에서 좀 밀려나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나마 그 점을 믿고 좀 부천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박성준 의원 앞에 놓여져 있는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지망이라는 것인가라는 이 벽이 이제 굉장히 높은 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설훈 의원이 또 과거에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의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전의 선거 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떤 당 출신인 후보가 복수로 출마를 해도 그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천을도 그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냥 어부지리만 기대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최수영 전문위원님, 국민의힘 이번 공천에서 현역 의원을 지역구로 옮겨서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현역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12명인데 당선 이력이 없는 세 지역에서. 김수민 평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역 국민이 생각할 때 우린 이지망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중진들이 자기 희생을 통했고 또 험지를 위해서 가는 거고 또 지역구가 멀리 떨어진 지역도 아니고 인접 지역구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가능성을 보는데 이 수도권 선거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양자 구도가 있는 데다가 이분들이 늦게 합류해 버리면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선거가 원래 또 어려웠고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뭐 괴멸하다시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한번 해 볼 만한 게임은 됩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현역 의원들을 재배치할 거라고 그러면 저는 제가 보기에 공천이 이루어지는 초반전에 빨리 좀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게 지금 한 40일 남은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많이 재배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좀 속도감 있게 좀 빨리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밀어붙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